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계속해서 헤르손 지역의 주요 임무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정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6월 24일에 헤르손에서 아이디를 폭발시켜 청년 정책관리 책임자를 암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점령당국의 러시아 합병 국민투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로 다시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 이반 페도르프는 지난달 3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도시를 떠났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 이후에 이스칸드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도시에 발사했습니다. 상황 안의 폭격장과 일진일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4일 슬로반스크 북쪽과 이증 서쪽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슬로반스크까지 가는 이사군 고속도로에서 보호르디치네와 돌리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즈음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바르빈코브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실시하기 위해 쿠르리카를 공격했으나 이것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리만 지역에서 다연장포 수십 문에 배치하고 있으며 공세를 재개 중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향후 슬로반스크에 대한 지상공세보다는 리만에서 리시안스크를 포위한 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참선을 공격하여 리시안스크를 완전 포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7월 중순 이전에 리시안스크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우기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되면 또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버려서 러시아의 진군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충분한 병력이 없어서 세벨 도네츠크와 리시안스크 한납 이후 슬로반스크에서 진격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계속해서 리시안스크로 진격을 했으며 세벨로 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빌리오라에서 리시안스크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이 세벨 도네츠크의 남동쪽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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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군 전선 전체의 공습을 강화하고 S-300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졸로테 함락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T-1303 바우모트 리시안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참선에 계속 공격해나갔는데요. 특히나 이번 공격에서 히르스키를 공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졸로테, 히르스크에서 18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히르스키, 리시안스크 고속도로와 인접한 도로가 러시아에게 넘어간 것은 맞아보입니다. 참고로 이 도로를 이용한 마지막 보급은 6월 17일이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헤르손, 미콜라이오와 헤르손, 드니프로 경계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헤르손주에서 공세를 펼치지 않고 방어작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절반이 헤르손, 드니프로 경계의 바로 남쪽에는 올린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성공적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눌레츠가 서쪽 기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공색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